분위기 메이커, 메인보컬 이라고 하는 이협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자. 아니면 막 운동을 하고 격한 데도 불구하고 누를 타면. 러닝머신 뛰면서, 러닝머신 뛰면서 극한의 사망을. 그게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하는. 대신 원테이크로 촬영 끝내면. 뭐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매달이 될까요? 제가 한 5초 이상 못 버티는 것 같은데. 음악. 큐. 아 힘들어. 알겠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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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